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예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전남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비가 길게 이어지면서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침수 피해까지 우려됩니다. 피해 없도록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비교적 선선한 날씨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 살펴보시면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2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20도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